쫓기지 않고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거죠. 여기 좀 한가한 분 계십니까?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들이 없어요. 과거 엘빈 토플러가 부의 지배라는 책에 보니까 앞으로 사회는 더 빠른 속도로 더 급박히 돌아갈 것이고 사람들은 다 더 바쁘다고 느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뜬다고 하는데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들이 아닙니다. 다 한 템포 느린 정보들입니다. 이미 발표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개인들이 조금이라도 반 템포만 더 빨리 정보를 알고 싶어합니다. 여하튼 현대사회는 조금만 늦춰지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변화는요.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도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런 부존자원 없는 나라가 GDP가 전 세계 10일이 대선한 거죠. 바쁘게 움직이는 국민들 특징이 머리가 좋대요. 이 중에 바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딱 머리에 계산이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돈을 모아야겠고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겠고 머리가 핑글핑글 도니까 그걸 다 커버하려니까 사정없이 바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옳고 맞느냐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바쁘게 이것저것 하고 준비하는 교육자 또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 지나 보니까 그거 제 개똥철학이에요.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었으며 내가 또 가능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많고 지금 확실히 과거보다 여러분 현재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국기 보면 200만 명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왕아 보면 아람군대 싸우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군대가 물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쁘게 이렇게 굳이 쫓겨가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직장생활 가운데 지쳐가지고 가족하고 회사 얘기하고 지금은 휴직계를 내고 지금 중국 여행을 두 달 동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네몽고 어제 북경 도착했다는데 그러니까 중국 지방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여유 있더라는 거예요. 여유 있대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구나. 그리고 한 일주일 지냈더니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삶에 여유는 있는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여덟이면 다 물 꺼져가지고 뭐 꼬치 하나 못 사먹고 근데 바쁘더라도 빨리 서울에 가가지고 직장이 안 잘려야겠다. 그 생각을 다 주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쫓기는 삶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신해산까지가 람세스에서 신해산까지가 두 달 걸렸어요. 두 달. 딱 두 달 걸렸어요. 신해산이 신하이반도 밑에 쪽인데 람세스에서 신하이반도까지 두 달 걸렸으니 얼마나 빨리 온 겁니까?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러 간다고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예요. 빨리 코너 돌고 가난 땅 들어가야 되는데 40일 동안 안 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딤을 보고 히브리어 원회문에 보니까 당황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잘 안 되니까 실망하죠. 당황하죠. 가을인데 취업 여전히 안 되니까 당황스럽죠. 내년에 막 불혹되신 분 계시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당황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쫓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든요. 쫓기니까 어떻게 돼요? 공포, 자기도 공포스러우니까 삶도 공포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바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성격이 안 좋고 포악해요. 사우랑이 쫓기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대제사장들 85명을 죽이죠. 저는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번 올림픽 끝난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모 나라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하나도 못 탔다고 공항에서 전원 체포를 했대요. 그 지시를 내린 대통령의 수준도 알만하고 아프리카 전체가 망신 아니에요? 쫓기니까 이건 제 추측인데 옛날에 월드컵 때 북한하고 브라질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을 했어요. 북한이 말도 안 되게 깨질 것이다. 전반까지 팽팽했어요. 0대0 팽팽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 감독한테 누가 전화로 지령을 내린 것 같아요. 최고 저놈께서. 갑자기 선수들이 이성을 잃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반에 4골인가 먹었죠. 그냥 놔뒀으면 0대0으로 비교도 나름대로인데 사람이 쫓기니까 도박을 하면 끝판까지 가자. 뭐 하면 끝까지 가자. 에이 버린 몸. 에이 죄진 몸.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충분히 해야 될 것들 너무너무 많은데 그 쫓기는 거 어떻게 보면 우상승부예요. 쫓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웃은 내가 이익을 뽑아먹을 대상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은 내가 이용할 사람밖에 안 보여요. 왜냐? 내일 처리하기도 바쁘거든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 특징 보십시오. 여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내가 말하는 여유는 돈의 여유가 아니라요. 마음의 여유예요. 제가 장사하는 집사님 한 간증을 들었는데 장사하는 사람끼리 이 개를 묶고 있었어요. 개. 알죠? 개? 제가 키우는 거. 죄송합니다. 돈을 이렇게 모아서 하니까 몇백만 원짜리를 들었나 봐요. 매달 갯돈을 내야 되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갯돈이 다가올 때마다 손님들한테 빼서 팔아야 되니까 이윤을 막 세게 붙여. 사람들이 머리 바보예요. 비싸니까 그 집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깨닫고 그냥 수요예배 점심때도 드리고 또 그 구역에서 일이 있으면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맡겼대요. 어차피 빚지는 거 그냥 11조나 내면서 빚지자. 11조도 내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표정이 바뀌니까 손님들이 깃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메시지예요. 여러분 얼굴이 떠나가라예요. 세상에서 다 나에게 오고 나를 같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바 여왕 말은 이상한데 시바 여왕도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같이 당신과 지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주일에 바쁜 사람 10년째 바쁘고 있어요. 그냥 주일에는 좀 쉬세요. 좀 쉬시고 여유 있게 지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기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과정의 선물을 주셨어요. 지금 다 우리 머릿속에는요 다들 종착역밖에 없어요. 10개월만 지나봐라 갯돈 받는다 이거 자 5개월만 있어봐라 제대한다 1년만 있어봐라 졸업한다 뭐 해봐라 그럼 지금 이 지나가는 시간은 쓰레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쓰레기예요? 제가 다시 군대 간다면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많이 생각하기도 싫은데 제가 군대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싶고요. 그때 몸관리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그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주인 거예요. 날마다 달력 지워가면서 어서 없어지게. 이 시간이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때도 저희 팀원들 팀원님 할 때 오늘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남 끝이 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죽을 사람도 있을 거고 이민 갈 사람도 있을 거고 관계 나빠질 사람도 있을 거고 뭐든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이 시간에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 이 시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시간에 좋은 것들을 누리자. 이 과정을 누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출애국계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은 모세를 포함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지구상의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공짜 연금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며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영광 가운데 쉐키나이 임재가 있습니까? 굉장한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홍대는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여러분 초마에 가서 짬뽕 드셔보셨어요? 그것도 먹고 여기 건너편에 사모님 돈가스 드셔보셨어요? 그것도 먹고 오른쪽에 이천 쌀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어요? 그것도 먹고 주변에 내가 누리고 즐기고자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몇백만 원 비행기 타고 와서 누릴 걸 사랑하는 우리 조언들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디모대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음에 버릴 것이 없나니 조은연 씨가 50년 동안 바둑 든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바둑 두면서 그 과정을 누리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명인이 된 거죠. 재미있는 게 이번 주에 신문에 보니까 조은연 씨 제자가 이창호 씨 아니에요? 인터뷰가 나왔어요. 파란만장한 바둑 생활을 했대요. 근데 벌써 40대요. 우리 이창호 씨 아직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중년이에요. 근데 지금 기사 순위는 우리나라에서 28위.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느 인생도 상승가만 칠 수가 없고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있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 때가 있고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갈 때가 있고 더 내려가다 보면 그간 건너서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순간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순간을 저 요즘 좀 행복한 게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진짜 변화됐어요. 성령 받았나? 얼마나 제가 안차를 했든지 변화됐어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미용을 했어요. 미용을 하다 보니까 추워 추워 애들이 애라 그래서 제가 직접 옷을 만들어줬어요. 제 양발 중에 하나를 꺼내다가 윗대가리를 가위로 자르고요. 밑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껴줬더니 완전 스키니저처럼 너무 잘 먹어요. 그냥 양말 말고 수면 양말. 그랬더니 개들은 이 냄새가 민감하고 이렇게 친근감 느끼잖아요. 자꾸 내 발을 와서 하러 냄새가 싱겨졌나 봐. 어제 사진을 밤에 많이 찍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찍었어요. 지금 1.9키로 아유 왜 이렇게 빨리 키워 이러다가 제가 혹시 사냥개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우리 팀의 자매도 자기네 자기가 개를 켰는데 처음에 데려왔을 때 700g이라 이게 그렇게 안 커요. 지금 뭐 12kg? 집에서 거의 사람 하나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어쨌든 이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따르고 과정 누리다 보면 그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세요. 아니 우상 숭배 하면 아니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따라도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빚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여러분 미래 하나님 다 책임져줘요. 여러분 직장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자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자리가 천국이라니까요. 내일이 기대가 돼요. 그 다음 주가 기대가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초저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 잡아서 족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출애국 람세스에서 꺼집어 나오면서 자기를 이끌어낸 게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람은 가시적인 존재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탁월한 저 리더십 때문에 내가 출애국에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영혼을 의지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거 사고 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이 뭐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다시 용서해주고 34정에 보면 새 돌판에 하나님이 또 언약을 새겨주죠. 그런데 그 언약들이 다 핵심인 거예요. 가난한 땅에 가서 제발 우상승비하지 마라. 그들과 제발 약속 좀 맺지 마라. 그들 여자 좀 데려가가지고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 말고 더 좋은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 급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급할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중에 너무 급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안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싫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아론의 모세 형이 아론인데 우상 그래 만들어 주겠다. 아론이 머리를 썼어요. 사람들한테 제일 소중한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급할 때 애급 사람들한테 받은 금 귀고리는 이 사람들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재산 내놔. 그럼 내가 우상 만들어 줄게. 그러면 재산 내놓으라니까 사람들이 움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가져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어제 묵상하다 깜짝 놀랐지. 인간은 돈돈하면서 진짜 영적인 존재구나. 돈도 물질물질하지만 우리 안에는 엄청난 종교성이 있어요. 돈신을 섬기다가 돈이 오잖아요. 딴신 섬겨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그렇게 점치는 데 가는 사람 많대요. 돈과 명예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더 갈급한 거예요. 다른 데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아론이 그래요. 오늘은 여와의 절기다. 이게 6월절 무교절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 송아지를 만든 날이다. 이거예요. 그 준 금 귀고리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주석 같은 데 보니까 금 송아지는 전체가 금이 아니래요. 나무에다가 금박을 입혔대요. 나중에 이거 회개하는 장면에 금 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백성들이 마시겠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갈아가지고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요. 백성들이 점점 요구하는 게 폭력으로 연결될 기물을 보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활락을 허용한 거예요. 우상승배를 허용한 거예요. 이게 저주였죠. 지도자가 모든 국가의 90%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팀에 싫든 좋든 간사가 여러분 팀의 90%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잘되고 못된 거에 90%가 단임 목사님이시고 여기서 뭐 세게 단임 목사님이래 이럴 순 없죠. 단임 목사님이시고 용산구에 용산구청이고 그런 거 아니야?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여기서 우유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어눌하지만 모세가 그러니까 탁월하죠.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아론은 말은 잘해. 근데 표피는 짐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 안타까운 나라가 베네수엘라. 미스월드가 많이 나와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인데 지금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죽고 죽이고 있어요. 그 나라 땅이 얼마나 크며 비옥하며 얼마나 좋은 나라고 사람들은 얼마나 멋있게 생겼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음료수도 없고 생필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허리띠 졸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 공항에서 다 불러다가 아파트를 한 채씩 다 나눠줬대. 이건 표피일리즘이죠. 물론 공항에서 체포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둘 다 아니잖아 이거는. 합리적인 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지혜입니까? 다 퍼주는 것도 지혜 아니고 다 구속시키는 것도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사는 게 진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루시 있죠. 남편도 죽고 고대사회의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때 믿음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가고 믿음 구하니까 보아스 집 예수 그리토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면 우리의 우상 승배 다 뿌리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얻을 보아가 너무너무 많더라.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 좀 많이 주시고 제가 뭡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쫓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유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유 주실 거예요. 모든 일에 사도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울 그런 지혜를 주실 거예요. 사도바울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하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 직장 중에 자기 스펙이 제일 떨어진대 그 직장 들어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직장 들어가서 첫 달 월급이 찍히는데 통장에 정확히 10배가 찍히더라는 거예요. 다단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지 공이 하나가 더 붙더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형통케 하셨을까 갑자기 사명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공 하나 더 찍어준 거예요. 이 중에요 하나님 복 주면 가자 홍대 클럽으로 가자 홍대 맛집으로 이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왜 공 하나를 더 주셨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내공도 순식간에 안 됐겠죠. 순화하는 눈물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서 쫓기지 않을 영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쫓겨봐야 결국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또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상 만든 게 뭐가 좋아요? 나중에 다 죽고 그 갈아서 또 마시고 군대에요? 갈아마시게? 지금까지 쫓겼다면요. 발걸음 멈추고 잔잔히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출애국께 말하는 그 노뱀 아니에요? 그 노뱀이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이 황금 송아지였다가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여유가 하나도 없어서 나는 끝났다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가나안과 엘림의 축복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쫓기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요. 영생의 복이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여유있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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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